서희의 강동 6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희의 강동 6주는 태백일사의 고려국 봉기에 이제 궁예 왕건의 즉위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되죠. 서희 장군과 소선령의 반판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유명한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희의 강동 6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를 갖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동 6주를 그 안쪽 국경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강동 6주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6주 중에 귀주가 있습니다. 귀주가 있으면 우리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생각나죠? 귀주대첩의 그 위치도 잘못 비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희가 이렇게 단판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압록강이 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윤한택 교수는 고려 서북면 한계인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 아니고 국경선인 압록강과 서로 한자음이 같아 혼동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많이 있죠. 그리고 국경선인 압록강은 현재 요하의 지류다라고 해서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의 압록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사변의 압록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수변의 압록강은 요하에 있다. 그곳에 그 강에 그 압록강의 동쪽이 강동 6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과 고려의 북계라고 하는 책을 이제 논문을 이제 다 쓰시고 이거를 이제 책을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연구청소 3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려시대 압록강이 현재 요하였으며 여기가 고려의 서북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여기 나와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를 보면 여기서 유득공도 의심을 합니다. 두 개의 압록강을 따져보는 거죠. 봉황서 2서에 압록강이 또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 발해고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원대 사학과 남위원 교수는 중국 여러 사서에 등장하는 압록수는 북한의 압록강이 아니고 현재 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압록수는 요하다. 그리고 압록강이 따로 있다. 이 두 개의 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원대 남위원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같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당국위에는 이 서압록과 동압록이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압록강이 동과 서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 서압록이 바로 요하에 해당이 되고 동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부역이나 태백일사에 보면 서압록이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태백일사에 보면은 동압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압록에는 동압록의 황성에 광개토경 내 훈적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쓰자소키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쓴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광개토 태왕 비문을 갖다가 젊은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가 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도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 자신들의 어떤 나라를 저기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다. 고려 사람도 과장을 한다. 쓰자소키치에게서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토 부위에 대한 역사적 자존심 때문에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영토의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려 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국경 경계를 따로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닿아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록강이죠. 바로 요하, 요수입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고 한다. 복기대 교수, 이나대 고조선 연구수 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요탑을 쌓았다. 거란은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탑의 경계를 보면, 요탑이 나와 있는 동쪽의 경계를 보면 그게 바로 거란과 고려의 경계라고 볼 수, 국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요탑이라고 하는 책이 또 2019년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요. 바로 이 요탑의 끝자락, 동쪽 끝이 나옵니다. 동쪽 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북한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훨씬 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요탑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고려와의 국경이 저 아래쪽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